오늘은 삼키도 끝나고 여기서 쑥을 캘거에요. 염소들이 다 나와있네요. 저기도 자매가 둘이 살을 붙이고 있고 여기는 자매가 둘이 풀뜯고 여기도 자매가 둘이 풀먹고 있어요. 도로옆에서 저 언덕이 배나는데 아래로 늘어서 돌을 뜯나봐요. 이에 칭강꽃 밑으로 새순이 나온 것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살이 엄청 졌어요. 아이고 그런데 엄마를 안다고 아이고 또 가까이 오네요. 엄청 배가 부르죠. 이게 새순이 초록색이 나오니까 그걸 뜯는 거예요. 이제 풀들은 풀어보는 거예요. 이제 풀들은 풀어보는 거예요.